선생님. 오랜만이구나. 3년 만이다. 찾아뵙지도 못하고 죄송합니다. 괜찮아. 앉아. 차 마시자. 커피 주세요. 저도요. 돈 깔아 공부가 힘들겠구나. 무슨 일로 오라고 하셨어요? 정훈아. 어머니께서 아프시다. 많이 아프신 모양이야. 너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나 봐.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잖니. 너도 엄마를 그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. 왔으면 들어가지. 왜 여기 앉아 있어? 우리 엄마란 사람 어떡하면 좋으니. 왜?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? 지금 사귀는 애는 우리 엄마 아빠 왜 이혼했는지 모르거든. 말하기 싫어져.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한 거라고만 했어. 그랬니? 영진아. 우리 엄마 병들 어때? 뭐? 우리 엄마 그렇게 죽으면 나 어떡하니? 미워하니? 아니면 그리워하니? 탈모아사 이ruck이 안 맞을까? 비avan abge 맞을까? ug 미워하니? 그리워하니?